오래 남으니까 발자기가 헛쳐요 저 알레그레토로 뭐였냐면은 공중 낙법하려는 거 그냥 긁어주기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상에 있는 줄 알고 배선을 밟고 그냥 비벼버리다가 망한 거예요 아스파탐 그게 우연이겠지만 이게 잘 겹쳐가지고 이런식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늘이 지금 코카마를 도왔어요 아 여까들 망한 거 지금 우승까지 우승까지 거의 왔어요 우승! 우승! 막아야돼요! 막아야돼요! 나가야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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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파탐 나가야돼요 여기서! 여기서 놔주면 안돼요 여기서 무조건 버스트 빼고 밤빗산까지 서 USA 가야됩니다 자 자! entry nonamate! entry nonamate! 안돼 안돼! 지금 아주 다 막고! 너무 잘 막아요 잡기 이에uko이 이제 잡는 상황이 있어 여기서 끝날 수 있거든요 아시게요 아시게요 막을 수 있나? 마지막! 마지막! 아아! 중화당! 우승! 애모! 에 cs만 라스베가스로 가는 건 꼭 감아아!!!